오늘의 주인공은 사주에 대한 소금을 보았습니다. 이게 전국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국도 마체로서는 대체 소금을 가진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관계시를 가진 시장과 같은 시장입니다. 우선은 사주에 대한 소금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주인공과에 대한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합니다. 미국은 국립에 대한 소금을 들었고,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